안녕하세요. 저는 인스티비와 함께 제 7회차 손해평가사 동차 합격을 한 이지용이라고 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재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이는 30살입니다. 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좀 전문 자격증 중에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나 찾아보던 와중에 손해평가사라는 이 좋은 자격증을 알게 되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제 세세한 합격수기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 추후에 응시를 하실 수험생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공부했던 공부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저만의 공부법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의 출제 경향 그리고 본인 공부 중 이제 제가 공부했던 중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랑 후배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 및 특장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 1월달에는 그냥 인강 1회독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였고 4월달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을 해봤는데요. 이제 좀 전업 공부일자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주는 3일 한 주는 4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표시를 다 기본서에 하였는데요.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본서에 이제 그 기출된 각 연도를 이렇게 다 사진을 보시면 적는 거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서 이제 기본서 정독을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본서에 낙서? 낙서를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기본서에 없거나 좀 못 찾겠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밑에 보면 제 여기 사진 밑에 보면은 이렇게 따로 수기로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하고 그리고 좀 기본서 정독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. 4월달에는.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였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거나 그리고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문제 옆에 다 일일이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뭐 집중적으로 또 볼 수도 있고. 그리고 또 이 해설지를 보면서 이 문제지에 해설을 다 써놨거든요.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또 문제를 풀고 그 답을 맞춰봤을 때는 이제 그 뒤에 있는 해설지가 아닌 제 기본서를 보면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마치고서 이제 기본서 속독을 다시 하였는데요.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나의 팁이라고 말하면은 보험계약법 재배학순이 아닌 재배학 보험계약법 순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처음에 좀 공부를 할 때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뭐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재배학부터 진행을 하면서 속독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OMR 카드와 같이 좀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. 이 OMR 카드를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실제로 시험장을 보러 갔을 때 몇몇 수험생들이 심지어 이거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뭐 사실 이런 것도 좀 많이 기본이지만은 이렇게 미리미리 연습을 하면서 좀 수험번호도 좀 쓰고 이렇게 이름도 써보고 이렇게 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렇게 번호 좀 이렇게 칠하는 연습도 좀 하면서 좀 병행을 해나가면서 좀 학습을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사실 그 시험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문제지나 이 이론서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를 제가 모자랐던 부분들을 작성을 하여서 한 두세 장만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. 이렇게 저는 1차 시험을 치르고 마쳤습니다. 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2차 시험 때까지는 한 11주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. 한 주 정도는 좀 이렇게 리프레쉬하는 타임도 좀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1차는 월별 공부 계획표를 세웠지만은 이제 2차는 주별 공부 계획표를 세우면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1차보다 더 짰습니다. 그리고 좀 이 계획표를 꼭 지키도록 저는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거의 밀리면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1, 2주차 때는 이제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인강 1회독을 진행을 하였으며 뭐 기출문제 분석 표시를 똑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. 기본서에 표시했던 것은 1차 시험과 동일하지만은 2차 시험과 조금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은 목차에 다 이렇게 연도를 다 써놨어요.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도 되게 방대하고 그리고 목차도 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무슨 작물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에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기본서에도 표시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. 이제 3, 4주차 이 3, 4, 5, 6주차가 있는데 이 3, 4, 5, 6주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주라고 생각을 해요. 문제풀이를 저는 제일 먼저 했고 그냥 제일 먼저 뒀습니다. 문제풀이를 우선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뒤에 있었던 이 문제펜 세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풀고 그리고 좀 이해를 하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좀 감을 잡아 나갔고요. 5, 6주차 때는 제가 부족했던 계산 문제를 같이 또 풀어 나가면서 이제 기본서 이론 숙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있을 서브노트를 만들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. 이 서브노트를 좀 만들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 예상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또 표시를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 기본서 이론을 숙지를 하면서 좀 이건 나올 것 같다. 더 중요한 것 같고 덜 중요한 거 약간 이거를 A 이렇게 B 등급으로 나눠서 각 교재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회독을 하면서 각 형광펜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도 똑같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7, 8주차 때는 좀 암기를 진행을 했고 같이 암기를 진행과 동시에 뭐 계산 문제도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풀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서브노트를 좀 만들었어요. 그때 전주차에 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. 9주차 때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봉퉁오의고사를 풀면서 답안지 작성 연습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10주차 때는 또 학원에서 추가로 제공한 이 100문제 편이 있었거든요. 이 과목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제 2차 시험을 볼 몸 관리도 좀 하고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습니다. 우선 1차 과목별 상세 공부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, 2회독은 인강회독을 하였고 이제 3회독 때부터 제가 기본서 정독을 좀 하면서 이제 진짜 제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시작을 하였고요. 기본서와 이 기출문제를 위주로 뭐 문제도 많이 풀고 이론서도 보되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보기에 기재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하였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한 3에서 4회 정도 다 풀었고 이렇게 좀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풀었는데 물론 다 맞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한 1, 2개, 2, 3개 정도 틀린다는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.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분석이랑 좀 김원서만 열심히 보더라도 사실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문제를 푸는 부분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MR 카드를 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변수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.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배학 전략 과목을 두면서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전략 과목을 두진 않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보험계약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도 거의 보험의 보자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힘들었던 이유를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기본서 맨 앞에 있는 통책 부분을 좀 주로 많이 읽었고 그렇게 좀 용어들과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추정한다, 간주한다, 이렇게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그거를 구별하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진행을 하였고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가 따로 이렇게 너무 많지도 않고 좀 적어가지고 크게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랑 기본서 토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. 이제 2과목 농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딱히 보험계약법이랑 뭐 틀린 부분 없이 공부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농작물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이나 이 농작물보험금과 같이 좀 확실한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1과목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암기를 좀 더 열심히 진행을 하였고 뭐 마찬가지로 2과목도 범위가 적기 때문에 딱히 공부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이제 이 재배학 같은 경우가 범위도 너무 많고 또 많이 어려워서 조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산책을 할 때나 뭐 밥을 먹을 때 이런 반찬들이 나오는 작물들이나 뭐 나무들의 형태 이런 걸 좀 보면서 주변 환경과 좀 이렇게 연관해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을 했고요. 특히 이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과목에 비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고 보기에 해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이 문제지에 더 정확히 적으면서 더 열심히 더 다른 과목보다는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병충해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포털 사이트를 좀 이용을 해서 이 사진과 좀 연관지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진과 좀 연관지으면서 공부를 하니까는 머릿속에 더 잘 남았고 그리고 이해도 더 잘 돼서 좀 쉽게 접근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좀 기본서랑 기출문제 좀 열심히 분석하면서 예상문제 뭐 이렇게 좀 문제를 다양하게 좀 풀면은 뭐 이것도 합격권 점수에 도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 이제 2차 과목별 상세공부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1차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차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고 1차 시험 공부 방법이랑은 전혀 다른 약간 방법으로 접근을 해나갔습니다.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좀 서술형이고 양도 많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다 외워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이렇게 가져갈 건 가져가는 좀 주도해 나가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부하다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은 이렇게 다 A랑 B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서브노트를 만들 준비를 하였고요. 이 2차 시험의 정말 가장 저는 핵심 포인트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시험이 다가오거나 좀 급해지면은 뭐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해 능력도 좀 필요하고 이 계산 능력도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이 선행 학습을 하는 이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전 이 아예 계산 문제를 거의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거의 안 하는 생각으로 거의 진행을 했고요. 계산 문제를 다 하고 나서 그 때에야 비로소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산식이나 계산 문제 같은 부분도 똑같이 나오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계산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 하고 왔다 보니까는 1차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좀 쉬웠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게 좀 수월했습니다. 이 과목보다는 1과목이 훨씬 더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과목인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인수 제한 이 인수 제한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한 좀 버릴 건 버려야 되는지 또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선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추세상으로 이렇게 인수 제한을 쓰라고는 잘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나하고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 공통 인수 제한 사항을 이렇게 좀 적고 그리고 이제 각 작물별로 좀 특정 항목만 기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도 한 7가지, 8가지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했습니다.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저는 학습을 하였고 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뭐 처음부터 답안지 작성은 안 했고 그냥 최대한 문제를 많이 그리고 답을 맞추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. 깔끔한 답안지는 이제 거의 제가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할 때 10주차에서 2주 정도 남았을 때 답안지 작성 연습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면은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깔끔한 답안지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. 우선 다음으로 요 강의를 잘 활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현강이 아닌 이제 인강만의 장점인 요 배속 시스템을 통해서 좀 시각적 이점을 잘 살렸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.4배속으로 들으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나 또 이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모자랐던 부분들을 좀 보충해 나갔으며 인강 도중 도중에 또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따로 또 필기를 해서 이제 기본서를 정독할 때나 또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게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.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암기를 잘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계속 주기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. 뭐 씻을 때나 출퇴근할 때 밥 먹을 때나 산책할 때 그냥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바로바로 찾는 이런 좀 자세를 갖췄고 두 번째로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서브노트를 좀 적극 활용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거의 서브노트에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다 외웠고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외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서브노트에 있는 부분만큼은 좀 정확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건 썼던 방법인데요. 아무래도 이 수기로 좀 이 서수령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좀 작성을 하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저는 이 컴퓨터 이 타자를 좀 이용을 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수기로 쓰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손으로 쓰는 거랑 이 메모 타자로 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?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이거 뭐 제가 해보니까는 타자로 치면서 어차피 생각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수기로 따로 작성을 할 때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외울 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글자씩 따서 앞 단어를 재배치해서 외웠는데요. 이제 예를 들어 감자의 1급 인정 병해충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자면은 영모가감, 갤무두립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 입에 이렇게 좀 떨어지게끔 이렇게 재배치를 해서 암지를 여러 가지로 다 진행을 해나갔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좀 계산 문제를 잘 푸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 이 부분은 각각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통상적으로 당연하지만은 좀 문제를 좀 많이 풀고 또 학습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더라도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답이 계속 다 다르게 나왔거든요.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좀 실수를 좀 줄여가고자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또 많이 풀었고 그리고 좀 문제를 좀 잘 읽는 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좀 문제의 함정들이 몇몇 개가 좀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손해 정도 비율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좀 이런 함정들을 좀 잘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차근차분히 좀 잘 읽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좀 이 해설지와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선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사진처럼 좀 모범 답안을 요런 식으로 작성한 게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랑 좀 많이 친해지면서 많이 보고 또 최대한 이런 답안지랑 좀 비슷하게라도 써 나가려는 노력으로 저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. 그리고 우선은 이거는 제가 썼던 계산기인데요. 처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이렇게 핸드폰 계산기로 하면서 풀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은 진짜 틀린 부분이고 그냥 이제 계산 문제를 푸실 거면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자기에게 맞는 계산기를 좀 사셔서 뭐 그게 공학용 계산기든 쌀집 계산기든 그렇게 좀 자기에게 맞는 계산기를 사서 이렇게 자주자주 그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저는 답안지 작성을 하지 않았고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이 부분에 좀 차지를 해서 좀 시간 문제상 깔끔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풀고 답안지 많이 보고 또 답 잘 맞추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계산 문제를 진행해 나갔습니다. 사실 이런 부분만 좀 잘 지키면서 풀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계산 문제 답안지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다 잘 들어가더라고요. 뭐 한 요정도로만 이렇게 지키면서 하면은 뭐 계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좀 답안지를 좀 잘 작성하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답안지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유의사항 한 열 가지 정도가 적혀져 있는데.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좀 빼먹거나 자기가 작성을 했을 때 뭐 실제 시험장에서 뭐 예를 들어 끝이라는 걸 안 썼거나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걸 안 썼을 때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좀 부분을 방지하고자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그대로 지키면서 답안지 연습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지에 너무 많은 것을 써놓으면은 안 됩니다. 이게 제가 처음 1차 봉투모의고사를 진행했을 때 했었던 이 답안지인데 저는 이렇게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다 쓰고서 답안지에 다 옮겨 적을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부족해서 연습지는 뭐 말 그대로 연습지고 그리고 이 문제지에 좀 본인의 그 이 핵심 포인트 이 키워드를 좀 적어 놔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답안지를 좀 깔끔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답안지 작성은 이 실전처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항상 이렇게 시간을 재고 저는 이 답안지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투자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분에서 80분 정도로 투자를 했습니다. 좀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이 시간 배분을 좀 정하셔서 좀 같이 답안지 작성도 하시고 그러면은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단위 쓰는 연습은 진짜 기본적인 건데 필수로 같이 하셔야 되고 이게 연습 때도 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은 뭐 시험장에서는 도덕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꼭 같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트로 다 통일을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. 뭐 연습도 그렇게 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답안지를 제가 푼 거를 채점을 할 때 항상 이 채점자라면은 어떤 걸 좋아할까 그리고 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좀 더 보기 편하게 좀 가독성이 좋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을 띄어서 연습을 줄을 띄어서 쓰는 연습을 좀 하였고 어 그리고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이 산식이나 음 뭐 문제 풀이를 할 때 어 좀 채점자분들이 최소한으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한글만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 절대 빈칸으로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.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 제가 이 봉투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렇게 빈칸으로 제출 안 하고 뭐라도 써서 내는 연습을 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라도 써서 답안지에서 맞았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뭐라도 쓰는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더더욱 이 생각이 잘 안 나고 못 쓰기 때문에 답안지를 연습을 하실 때도 거의 이 백지로 내는 몰랐던 문제라도 좀 백지로 내는 그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은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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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